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동협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이 한국과 중국 두 강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 중국, 일본 크게 삼강구도였다면 최근에는 우리 한국과 중국의 2파전으로 추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과거 디스플레이 업계의 최강자는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보통 디스플레이 분야 특성상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일찍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 공을 들일 때 일본은 투자를 머뭇거린 게 화근이 됐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이 액정표시장치라 불리는 LCD에서 올레드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흐름에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앞서 이달 초에 일본 최대 올레드 디스플레이 업체인 제이올레드가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업계에서는 일본이 시장에서 더 이상 재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상반기 기준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 점유율은 중국이 44.6%, 한국은 33%로 약 11.6%포인트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018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점유율 42.6%, 중국 25%로 우리나라가 우세했지만 매년 조금씩 격차가 줄더니 지난 2021년부터는 결국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준 상황입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분야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올레드 시장만 놓고 보면 한국이 점유율 71%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레드보단 LCD 패널의 저가 물량 공세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데요. 최근엔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올레드 패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OLED 디스플레이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LCD와 올레드의 가장 큰 차이는 백라이트 유무입니다. LCD는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패널 뒷면에 광원 역할을 해주는 백라이트와 같은 컬러 필터가 필요한 건데요. 반대로 올레드의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픽셀을 패널에 하나하나 촘촘히 배치해 백라이트 없이도 화면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올레드는 이런 특성 덕분에 LCD보다 색감의 표현력과 선명도, 활용도 부분에서 월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미국 애플도 LCD에서 올레드 탑재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업계에서 애플의 위치가 독보적인데요. 애플은 어떤 제품을 내놓으면, 애플이 어떤 제품을 내놓으면 그 분야에서 기준이 되고, 또 많은 업체들이 그걸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디스플레이 업계에 애플이라는 회사는 중요한 핵심 고객사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또한 애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최근 애플이 앞으로 자사의 아이패드, 노트북에도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전면 탑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에 발표한 삼성디스플레이에 4조 천억원 투자의 경우 8.6세대 IT용 올레드 신규 생산라인 설치를 위해 활용되는데요. 회사 측에선 고객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사실상 애플의 올레드 패널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라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도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올레드 패널을 일부 납품 중인 상황인데요. 최근엔 아이패드 등 애플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 8.7세대 신규 생산라인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한국과 디스플레이 경쟁은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경쟁은 앞으로 업계 큰 손으로 꼽히는 애플의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LG뿐 아니라 어느 부품업체, 재료업체든 애플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애플은 절대로 한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한국이란 나라에만 물량을 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중국 쪽에 앞으로 중소형, IT용 OLED 시장에서 승기를 쥐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업계에선 태블릿,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IT용 OLED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보다는 화면이 좀 더 큰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영화, 게임 등을 즐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OLED는 생동감 있는 화면 연출이 가능해서 어두운 컬러 표현이 많은 영화나 게임 콘텐츠를 재생할 때 LCD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잇따라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조사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IT용 OLED 시장은 지난해 950만 대에서 2027년에는 4880만 대로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태블릿 시장에서 OLED 패널 탑재 비중도 지난해 8%에서 내년에 15%로 약 2배가량 확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앞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IT용 OLED 패널 시장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IT용 OLED 시장은 이제 성장하는 단계라는 건데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